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립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집행문 부여 2위와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자, 사건 번호는 2022 그 7.6.8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집행정지이고요. 신청이 있고 피신청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특별한 걸로 했던데 파악이 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이 2018년 6월 22일 날 신청인을 상대로 창원지법의 마산지원에다가 토지매매 위약금 청구의 소유를 제기합니다. 신청인이 채무자인 것처럼 소송이 제기되는 거죠. 마산지원 합의부는 위사권을 조정에 회부해가지고 2020년 1월 10일 날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20년 6월 10일 날 A를 상대로 A라는 사람이죠. 아까 토지위약금의 채권자 A라는 사람을 상대로 공사대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신청인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가지고 조정조서에 따른 A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 전문명령을 받습니다. 전문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이 넘겨가는 거죠. 그래서 피신청인은 2021년 1월 4일 날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제도 부여를 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은 집행문, 판결문의 원고와 피고, 여기서는 A가 원고가 됐고 피고가 신청인이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채권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승계, 승계집행문을 해달라고 하고 제도 부여라고 해서는 다시 부여해달라 이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승계집행문 제도 부여, 다시 부여해달라라는 신청을 해야 되고 피신청인이 승계집행문을 받게 된 거죠. 신청인에 대해서. 그랬더니 신청인은 2022년 8월 23일 날 마산지원에 채권 승계 부존제를 주장하면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유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신청인이 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청인은 2022년 8월 24일 날, 그 다음날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행문 부여에 이의신소를 제기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승계집행문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별도의 잠정처분, 즉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마산지원 단독판사가 잠정처분 인용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조정조소의 채무자인 신청인이 조정 당시에는 마산지원 합의부였는데 이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 정지처분은 마산지원의 잠정처분 단독판사가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특별한 거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의 관할이 어디인가? 그리고 집행문 부여에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잠정처분의 관할은 또 어디인가? 그리고 조정성립시 조정조소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이의소의 관할은 어디인가? 이 세 가지를 묻는 거죠. 대문은 뭐라고 하냐면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게 판결문을 받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곧바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집행문이라는 것은 집행관이 사법보좌관들이 해주게 되는데 거기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충족됐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지급받은 다음에 뭐 해라 그러면 뭔 거를 지급받았는지 자기가 시행했는지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얼마를 지급해라 언제까지가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주면서 집행문을 부여해주는 절차를 겪게 돼요. 그걸 집행문 부여라고 하는데 그런 집행문을 부여를 한 것에 대한 이의의소는 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집행문 부여의 이의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잔정처분도 집행문 부여 이의소가 계속 중인 수서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집행문 부여 이의소가 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잠정처분은 부여의 이의소가 계속 중인 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결국 잠정처분도 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죠. 그리고 조종저소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이의소는 조종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조종한 사건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이의소 그리고 잠정처분,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도 모두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마산지원 단독판사가 한 잠정처분은 관할 위반이니까 다시 해라 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종조사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다만 A라는 사람의 채권자로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가지고 채권 압류 조종조사의 채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신청인은 승계직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승계직품을 받은 거는 제대로 받았는데 신청인이 여기에 대해서 부여의의소를 제기를 했고 잠정처분인 강제집행정지시험표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할에 대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할에 관한 거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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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